2017년 금지방송 저희가 리허설을 하고 리허설을 하고 생방까지 커밍이 돌아왔는데 러빈티를 만나러 이렇게 진짜 실, 리얼, 이렇게 셀프 캠을 찾아왔어요 그쵸? 그쵸? 앨런 씨 러비티께 마지막 인사해주세요 사랑해요 참 맛있게 먹어요 러비티도 우리 앨런이 찾아온 우리 멤버들의 흔적 그게 형 씨 맛이죠? 그럴걸? 안 찍어봐요 이게 진짜 올라갈 것 같고 저의 피디님이 굉장히 좋아하시더라고요 또 이런게 올라간다고? 진짜... 각도같이 나는 지금 물통을 쓰고 있거든요 이게 진짜 편해요 이렇게 돗자리 깔고 물통을 이렇게 러비티께 안녕 안녕 5시 29분 생방 준비 중입니다 머리 보이세요? 예뻐요 오늘 특별한 모양을 하셨네요 네 아 이게 특별한 모양이야 쉽게 만들 수 있는 모양이잖아 되게 물린 자리 시간이 투자되어야 되는 모양이잖아 빨리 만들 수 있습니다 지금 앞에 매직 길라메스 먹고 있는데 매직 길라메스 먹고 있는데 들어갈 테니는 못 찾겠어요 공부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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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림이 형 세림이 형의 베라픽은? 물을 담아 물을 담아 뉴욕시즈 테이크일 때도 있고 현재 요즘은 상큼한 과일 인수 과일 인수 과일 인수 과일 아이스크림 같은 느낌 세임보이션 그런거 좋아 아 아 아 손에 질었어 아 좋다 아 와 구독 어떻게 됐어요 지금? 나도 구독 좋아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형 그거 하나 만들어줘봐요 이거 혹시 몰라요 진짜 쓸 수도 있어요 됐어 한 달 했었어 크래비티 채널 좋아요 구독 해주세요 한 번 더 해줘 근데 없지 있어요 형 근데 이렇게 세로로 찍으니까 진짜 이렇게 나가던데 응 이렇게 하면은 가로로 돌리면 가로가 되나? 안되지 그리고 이거 오늘 첫 번째 네가 얘기했던 거여서 너가 그렇게 뒤집어 중간에 직접 뒤집어가지고 형 그거 알아요? 그렇게 찍으면은 가로로 나가겠죠? 끊어버리지 안 나와 진짜 시리얼에 오신 거 환영합니다 태형님 어 이거 진짜 유박 카메라다 아 태형님 야 잘 나오지? 어 다들 감당 중이야 그런가요? 잘 나온다고 어... 저는 다시 재-setting하고 현아, 렌치하러 가자 볼까요? 아, 부었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